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은 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신념, 공동체, 신과의 연결 등을 상징하므로 교회가 등장하는 꿈은 그만큼 많은 심리적, 사회적 또는 영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의 종교적 배경, 삶의 상황, 그리고 내면의 갈등에 따라 교회라는 상징물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교회가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띄고 있다면, 이는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정적이고 순수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가 어두운 분위기이거나 폐쇄된 공간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내면에 불안하거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와 신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꿈에서 교회가 등장한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이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교회에 가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면, 이는 안정과 위안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는 자신의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연관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교회는 그 자체로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일이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처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장소로 상징됩니다. 결혼식이나 세례식,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등장하는 꿈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가 등장하는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는 공동체에서의 결속력과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혼자라면, 사회적 고립이나 소속감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영적 성장, 혹은 구속을 향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교회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다면, 이는 당신이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들어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두려움이 존재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꿈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양호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기도는 치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당신이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신뢰를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꿈은 당신이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거나, 삶에서 방향을 잡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종종 도덕적 교훈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꿈은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꿈은 내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므로, 그곳에서 싸우는 상황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의 충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혼란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혹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심리적인 압박이 반영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꿈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에서의 변화, 혹은 사회적, 가족적 관계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신이 기존의 신념체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꿈을 보면, 신앙에 대한 의문이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일종의 탈피나 변화의 욕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꿈은 신앙의 위기나 내면적인 불안, 혹은 사회적 구조에서의 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곳이므로, 그곳이 무너지는 꿈은 안전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가치관이나 신념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내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절에서 칼보물 등을 하사 받는 꿈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거리가 깨끗이 해결된다. 당신의 앞길에 은혜가 가득할 대길몽이다. 각 방면으로 행운이 뒤따른다. 교회 절에서 후광이 비치며 기막힌 행운이 찾아온다. 환자는 완쾌할 꿈이고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지위가 찾아온다. 교회나 사원으로 들어가는 꿈 교회나 사원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 교회나 사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꿈 자신과 집안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교회나 절 성당에서 찬란한 광채가 비치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이득을 얻게 됨 교회나 절에서 소원을 비는 꿈 소원이 이루어질 길조입니다. 교회당에 예수가 나타난 것을 보는 꿈 훌륭한 성직자나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된다. 교회에 들어가는 꿈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재물을 헌납하는 꿈 행운과 발전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경쟁, 추첨, 승부 등에 따른 큰 성취와 이익을 획득하며 총명하고 비범한 자녀를 두게 된다. 교회에 헌금하거나 재물을 봉헌하는 꿈 교회에 헌금하거나 재물을 봉헌하는 꿈을 꾸게 되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고 성공하게 된다는 암시다. 교회에서 금 십자가를 훔쳐 달아나는 꿈 교회에서 금 십자가를 훔쳐 달아나는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재물운이 좋아 가문이 날로 번창한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꿈 실제로 깊은 진리와 교리를 탐구하고 참단 신앙심을 갖게 된다. 구흥회, 목회, 기도회, 총회, 정견발표, 웅변, 세미나, 토론, 각종 회의 모임 등이 있다. 교회에서 예배보는 꿈, 절에서 불공드리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아 가래가 태평하고 반영할 길몸이다. 미혼자는 훌륭한 결혼상대를 만난다.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 꿈 어떤 사상이나 인형, 박설 등이 전파되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꿈 교회에서 종을 치는 꿈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문화의 발달을 가져다 준다. 성스러운 신앙심이 두터워지고 깊은 진리를 깨달아 참신한 사람이 된다. 교회의 재단을 높게 쌓는 꿈 재물이 들어와 쌓이는 꿈 사찰도는 교회의 재물을 헌납시주하는 꿈 행운과 발전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경쟁, 추첨, 승부 등에 따른 큰 성취와 이익을 획득하며 총명하고 비범한 자녀를 두게 된다. 사찰이나 교회 사당에서 어떤 보물이나 창검 등을 습득해 가지는 꿈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거리, 근심 등이 원만히 해소되고 재물과 권리 등 행운과 발전이 따르게 된다. 사찰이나 교회의 재물을 바치든지 기도 내지 고사를 지내는 꿈 장차 경영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번성, 발전하며 비인의 도움을 얻어 입신, 성공하고 명성을 떨치는 부기가 따를 것이다. 사찰이나 교회의 대청 안에 들어가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습득하는 꿈 신앙심이 깊은 자녀를 임신하게 된다. 남자나 교회 사당에서 신령이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명예가 상승한다든지 직업상의 기쁨이 생기게 된다. 양 한 마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꿈 훌륭한 성직자가 되어 참된 사랑으로 많은 인간 구제를 하게 된다. 예배드리는 꿈 하는 일에 덕을 입어 대게 하다.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는 꿈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훌륭한 성직자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와 만나게 될 징조다. 용이 승천했던 자리에 작고 아담한 교회가 생긴 꿈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게 되고 부세에 남을 업적을 이룩하게 될 좋은 징조 자명종 소리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꿈 작품이나 개몽 사업으로 명성을 떨칠 일을 상징한다. 자신이 절이나 사당 교회 등을 짓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발생하여 가업이 번성하며 재물이 드러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절이나 교회 사당 등에 딸려있는 주택으로 이사해 들어가는 꿈 건강이 나빠져서 신병이나 우한을 겪거나 계획하는 일에 위도와는 달리 손실 및 장애가 발생한다. 절이나 교회 사당으로부터 밝은 광채가 비쳐 나오는 꿈 해문과 영달, 부귀의 기회를 얻게 되며 재물과 권세가 늘어나고 천우신조와 귀인의 도움이 따라게 된다. 절이나 사당 교회 등을 짓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발생하여 가업이 번성하며 재물이 드러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종탑이 높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은 꿈 자기의 진심을 널리 알리거나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할 일이 있다.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했던 만큼 큰 목적을 이루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등 기쁨이 따를 징조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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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